네, 마지막 본상 수상하겠습니다. 슈카의 세븐틴. 네, 이번 본상 수상자는 세븐틴입니다. 뭐 이제 오늘 됐다면 1위는 헛들하게 하는 그룹으로 성장을 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높은 성적을 자랑하며 대세 한류 그룹으로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신곡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늘 새로운 컨셉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는 세븐틴.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정말 가장 먼저 캐럿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한성수 대표님 그리고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플레디스 식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몇 시간 후면 그 친구가 생일이에요. 네, 저 민규씨 할 얘기가 있다고 네, 오늘 밤 12시가 되면 1월 16일 세븐틴 승권씨의 생일인데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 주신 캐럿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월 21일에 세븐틴이 컴백을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세븐틴이 편안한 집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신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사랑을 주신 우리의 사랑을 함께하는 이 사랑을 주신 우리의 2019년이 더욱 노력할게요. 네, 우리의 첫, 아니, 우리의 첫 미니 앨범은 곧 출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